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카드론 규제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금융권인 카드업계까지 엄격한 총리안 관리에 나서면서 실수요자들의 자금 융통까지 막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첫 소식 김현희 기자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천만 원이던 카드론 한도가 갑자기 300만 원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는 사람들이 줄을 잇습니다. 카드론 한도는 개인 신용과 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처럼 갑작스런 한도 축소의 원인으로 대출 규제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불똥이 카드론으로 튀면서 카드사들이 부랴부랴 한도 조이기에 나섰다는 겁니다. 카드업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연간 5에서 6% 수준인데 일부 카드사를 중심으로 10%대의 카드론 증가율이 나타나면서 금융당국이 총량 관리를 주문한 상황입니다. 이에 카드사들은 고신용자 위주로 한도를 줄이는 등 총량을 조절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목표치를 맞추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은커녕 카드사 문턱조차 넘기가 까다로워지면서 대출 실수요자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이 막히게 되니까 카드론이나 중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정부가 너무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극단적인 처방을 쓰고 있는 것이 눈에 너무 보이고 한편 기준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카드론 평균금리는 한 달 사이 0.39%포인트 오른 13.49%를 기록하면서 대출 부담도 커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현희입니다.